이상으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종합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분석은 다름 아닌 학위과정, 연수과정, 공동운영과정 부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학위과정을 또 다음번에 살펴볼 것이고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고 공동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인데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묶은 내용을 가지고 종합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위연수 공동운영 부분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 부분 거 우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총 235개 대학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대학 모두를 조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위과정, 연수과정, 공동운영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한 인원을 보니까 학부에 10만 936명이 학적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여기서는 일부 자료는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 것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거고 여기서 말하는 10만 936명은 순수 대학생 즉 언더그레이주잇 학부과정만 가지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학부과정에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학위과정, 연수과정, 공동운영과정입니다. 학위과정이 5만 2천 392명 즉 51.91%를 차지하고 있고 학위과정이 이 파란색 영역으로서 가장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연수과정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정식 학위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게 무려 5만 2천여 명이나 교육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수과정도 꽤 많습니다. 4만 7천 41명 총 46.60%인데 바로 연수과정이 주황색 이 오렌지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운영과정이 일부 있습니다. 1,503명%로 1.49% 아주 작은 인원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운영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즉 외국 대학이랑 한국 대학이 서로 조인트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유학함에 있어서 반드시 연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 학위를 받는 인원이 과반수가 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인원이 무려 5만 2천 392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수과정보다는 학위과정의 인원이나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전 과정입니다. 학위과정 연수과정 공동운영과정 세 가지를 합친 전 과정 유학생 수 2018 현황 TOP 235 235위의 대학들입니다. 네 먼저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35개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4850명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위과정 연수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대는 공동운영과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동운영과정 없이 학위과정과 연수과정을 합쳐서 4850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 학생이 학부기준으로 많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위과정은 2327명으로 학위기준으로 따지면 3위에 해당합니다. 학위기준은 2770명인 경희대가 1위에요. 고려대는 연수과정이지만 연수과정에서 2523명으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통합해서 4850명으로 학위과정 1위를 차지했지만 연수과정 3위인 경희대학교의 4626명보다도 인원이 많은 4850명으로 1위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학위과정에서 1위면서 또 전체 1위였으면 좋았는데 연수과정에서만 1위입니다. 그래서 학위과정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 학위과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경희대학교는 연수과정은 3위지만 학위과정은 1위라는 걸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3위 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3위는 성균관대학교가 차지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학위과정에서는 고려대보다 앞서요. 2위입니다. 그러나 연수과정은 7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연수과정은 1111명이지만 7위다. 그래서 종합 3853명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학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좀 독특하죠. 연세대학교는 종합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과정에서 2위예요. 학위과정에는 10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개 대학 4개 쌍벽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그 내용을 보면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여전히 학위과정보다는 연수과정의 인원들이 그 대학들 기준으로는 많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중앙대학교 5위입니다. 2519명 그리고 한양대학교 6위입니다. 2464명인데 한양대학교도 학위과정은 5위지만은 연수과정 10위인 걸로 봐가지고 학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가 7위인데 동국대학교는 오히려 연수과정이 4위예요.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또 동국대 다 연수과정 때문에 전체 종합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학이 있는데 바로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는 8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학위과정이 4위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학위로만 보면은 1위가 경희대, 2위가 성경관대, 3위가 고려대, 그리고 4위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4위에 학위과정을 갖고 있고 다만 연수과정은 아주 뒤로 쳐져 있어요. 16위입니다. 그래서 종합 그래도 8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학위과정에 양질의 과정을 제공한다는 자원에서 국민대학교가 외국인 대학생 유치현황에서 종합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위과정 8위, 연수과정 9위, 종합 9위 비슷하죠 다. 즉 외국어대학교는 학위나 연수나 고른 분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학위과정에는 많이 쳐져 있지만 연수과정에서는 6위를 가지고 있어 종합 10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서강대 다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들의 아주 유수한 대학들인데 특징들이 연수과정이 학위과정보다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학위가 3위인데 연수 1위, 연세대는 학위가 10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연수과정 2위입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9위이고 연수과정 4위, 서강대 학위과정 18위에 불과한데 연수과정 6위. 즉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서강대는 연수과정이 학위과정보다 많은 대학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여기 있는 대학들은 연수과정보다는 학위과정이 더 많은 대학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전체를 봤을 때 한 대학도 빠짐없이 모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위에서 25위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건국대, 이와여대, 상명대, 서울대, 세종, 숭실대, 홍익대,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요. 여기서 서울대를 제외한 건대, 이대, 상명대, 세종대, 숭실대, 홍익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여전히 25위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국립서울대학교가 16위인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학위과정은 불과 197명밖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 서울대가 학위를 많이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엄격한 입학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정말 양질의 학생들만 받고 있다고도 판단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장단점이 나누어집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입학문을 낮추고 많은 학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학위과정을 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대에 걸맞는 훌륭한 입학생들을 선별한다는 관점에서는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권국대, 이화여대, 상명대, 세계대학 11, 12, 13이 다 랭크되고 있는데 권국대학교는 학위과정이 연수과정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연수과정이 많고요. 상명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종대가 19위, 학위과정 위주로 되어 있고요. 숭실대가 20위, 역시 학위과정이 인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홍익대 특징적인 거, 학위과정이나 연수과정 비슷하게 해서 종합랭크 2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5위까지에 들고 있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얘기했는데 한편 지방에서 외국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대학들은 어디인가 부분입니다. 자, 전체 1위에서 10위까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 한 개의 대학도 없었어요. 14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대학이 있는데 다름 아닌 우송대학교가 있습니다. 우송대학교는 또 별도로 솔브리치 경영대학이라 그래서 해외 학생들을 많이 학위과정으로 몰입하고 있고 솔브리치 경영대는 세계경영학회에서 인증하는 AACSB 인증을 받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지수를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는 대학인데 우송대에서는 학위과정이 11위고 연수과정이 71위 자, 통합으로 해서 1668명을 유치하고 있고 전국 기준으로는 14위지만 지방에서의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사실은 외국인 학생 유치, 지방 기준으로 최우수상을 줘야 됩니다. 네, 경성대학교가 있죠?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이고요. 15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50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문대학교 17위, 인하대학교 18위, 그리고 대구개명대학교가 21위로 1187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위권 안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교가 한 대학도 없습니다. 즉, 현재 22위권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다 사립대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방국립대학교 23위로 랭크된 대학이 있는데 바로 부경대학교 1147명이고 그리고 전북대학교 1133명, 충남대학교 1091명 즉, 22권 바깥에서야 비로소 지방국립대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권 다 밖에 랭크되어져 있다는 점은 국립대가 좀 더 외국인 학생 유치에 분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26위서부터 40위권 대학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위권까지 지방의 국립대가 하나도 없었고 20위권 바깥에서 비로소 지방의 국립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26위서부터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그리고 충북대학교 이와 같은 지방국립대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26, 7, 8위에 해당하고 1000명대 초반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위를 비교해 보면 연수 과정보다는 학위 과정에 국립대들이 더 많은 외국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위권 가까워지면서 제2캠퍼스들이 등장합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충주에 29위에 랭크되어 있고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800명의 외국인 학생을 받고 있어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29위,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40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지방의 사립대학교들입니다.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는 지금 특징이 있어요. 1000명 가까인데 78위예요. 학위가. 그리고 연수 과정도 54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종합순위 30위에 랭크될 수가 있을까요? 봤더니 공동운영 과정이 1위입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는 558명의 공동운영 과정이 있고 특히 일본의 리츠메이칸 있죠. 에이세어 퍼시픽 유니버스티, APU를 유지하고 있고 APU 내에 APS 사회과학, APM 경영학 이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대학의 해외 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리츠메이칸이라는 대학과 같이 공동운영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들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558명의 많은 인원을 동서대학교에서 공동운영 과정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힘입어 종합순위 30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990명대, 그리고 호남대 980, 부산외대 940, 가천대 910, 단국대 892, 대구대 880, 한림대 861, 영남대 815, 이와 같이 지방사립대가 42권 이내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국대는 사실은 거의 서울권이죠. 죽정캠퍼스인데 892명, 그래서 36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춘천의 한림대학교도 861명의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800명대 정도 학생이다라고 하면 전체 2010 외국인 학생의 현황이 800명대니까 1년에 200명씩 정도 입학생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1위에서 55위까지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과기대가 47위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 캠퍼스가 서울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외에 지방의 국립대 강원대학교 685명으로 4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제주대학교도 657명으로 5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 있죠. 명지대 제2캠퍼스가 750명으로 4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인데 경주대 788명, 신라대 740명, 평택대 700명대, 남서울대 700명, 청주대 690명, 순천향대 685명, 경기대 670명, 중부대 650명대, 원강대 640명대, 동명대 587명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1위에서 55위까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이었습니다. 다음 56위서부터 70위까지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서경대 사립이죠. 451명을 유치해서 66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서울시립대, 서울시에서 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고 434명을 유치해서 68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등록금이 굉장히 유리하죠. 서울시립대는. 그 외에 이제 지방국립대로서 인천대 512명으로서 6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경상대학교가 432명을 유치해서 69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보면은 151명 학위과정, 269명 연수과정, 12명이 공동운영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사립대학들입니다. 아주대 500명대 56위, 우석대 550명대, 호서대 540명대, 울산대 517명대입니다. 울산대는 국내 학생들의 정원이 줄었었고 그리고 교수와 교직원 숫자로 줄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지금 517명이 학적을 가지고 있고 6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13명의 학위과정, 304명의 연수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대 충남 서산에 있는 대학이고 500명대고 한남대 대전에 497명대, 동아대 476명, 동신대 473명, 강남대 451명 이렇게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56위서부터 70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이었습니다. 71위에서 85위까지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국립대 중에서는 공주대학교가 279명, 85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대학교는 외국인 유치 부분 것은 다른 국립대만큼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등수대의 특징은 노란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제2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동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416명을 유치해서 73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한대학교 374명, 75위, 연세대 원주캠퍼스 368명에 7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는 외국인 학생 중에서도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수원의 광교캠퍼스죠. 314명 유치해서 8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의 대명사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322명을 유치하고 있는데 전체 등수로는 82위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만 학위과정이 230명으로 59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연수과정이 87명으로 109위에 그리고 공동운영과정이 5명으로 2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분석은 외국인 유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인 분석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외국인 학생이 와서 공부하느냐 하는 그런 질적인 분석 부분 것은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군을 이어서 지방사립대인데 조선대, 경동대, 배제대 400명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김천대가 역시 400명대 초반 가톨릭대, 수원대, 대진대 300명대 초중반 그리고 위덕대 320명, 남부대 302명, 대구가톨릭대 284명 이렇게 해서 전체 71위에서 85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86위서부터 100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순위입니다. 즉 한국 내에서 있는 대학들 탑 100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몇 개 보이죠? 숙명여대 271명 유치에 87위고요. 성신려대 242명 유치에 93위 그리고 덕성여대 234명 유치에 96위 즉 서울권에 있는 여자 대학들이 200명대를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랭킹은 85위에서 100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방제2캠퍼스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분교가 275명을 유치해서 86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항캠퍼스 즉 서울에서는 전체 기준으로 1위를 했었는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275명으로 86위에 랭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262명 89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죠. 251명 유치에서 9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지방사립대 용인대학교 270명 협성대 262명 가톨릭관동대 의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253명 유치의 91위입니다. 그리고 백석대 240명 대전대 240명 백석대 대전대는 240명 94위 95위 동의라고 보면 되거든요. 3명대 있습니다. 229명의 97위 동의대 228명 초당대 224명 인재대도 224명 그래서 여기까지가 224명 즉 한 해에 50명 약간 넘게 유치하는 그러한 대학들 즉 4학년 기간 동안에 200명이 약한 상위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100위에 드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101위에서 115위까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서 광운대 221명 10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한성대 219명에 105명 서울여대 203명에 108명 네 이와 같은 구조고요. 그리고 국립대를 보겠는데 여기서 울산 과기원이 있습니다. 유니스트입니다. 울산대와는 달리 울산 과기원대는 울산시랑 그리고 울주군 그리고 또 정부 자금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은 199명이고 11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둘 다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순위는 낮습니다. 물론 질적인 차원은 별도로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국립대학교 군산대학교가 190명 강릉 원주대 188명 그리고 창원대 184명 이렇게 유치해서 101위서부터 115위 사유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사립대학들 광주대 223명 건양대 건양대 의대가 있습니다. 221명 칼빈대 219명 경남대 211명 세한대 211명 이렇게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101위서부터 115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랭킹입니다. 한국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116위서부터 130위까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인데 총신대 144명 성서대 139명 한영대 131명 36대 125명 주로 지금 4개 대학이 다 종교 관련되는 그리고 또 신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들 위주로 해서 100명대 초반에서 유치하고 있고 1년에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있고 랭킹은 116위에서 130위 사이다. 자 지방의 국립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보면 한밭대학교 146명 교통대 139명 그리고 순천대가 1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입니다. 사립대학교 보면은 모곤대 147명 명지대 142명 한국산업기술대 139명 한신대 137명 한국기술교육대 136명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120명대로 127위입니다. 한동대가 2000년대 중반서부터 외국 학생들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근교에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있습니다. 125명으로 128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항공대는 12년 등내도 9월 학기를 받아들일 정도로 개방적이긴 한데 아직 적은 인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대학의 131위서부터 145위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도 유일하게 딱 하나의 대학 한국해양대학교가 112명을 유치해서 13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캠퍼스 예원예대 119명 그리고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가 93명 이렇게 랭크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이버나 온라인 대학교도 유치 랭킹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입니다. 동양대 경일대 호원대 한국국제대 다 100명대로서 랭킹은 130대에 해당합니다. 성결대 나사렛대 98명 상지대 95명 대구 한의대 94명 유치 영남 신학대 91명 유치 안양대 89명 유치에서 전체 149위까지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한국대학 랭킹 146위서부터 160위까지입니다. 예술 중에서 최고의 대학이죠. 한혜종입니다. K아트 한혜종이 68명의 외국인을 유치해서 15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어떤 교육부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한혜종만큼은 문화부와 또 관련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제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데 외국인 학생은 현재 6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입니다. 안동대학교 85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고 한경대가 5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 상신대, 광주여대, 송원대가 80명대 광신대, 청운대 73명 금호공대 국립입니다. 한세대, 부산 카톨릭대가 60명대 그리고 가야대, 디지털, 건양대 제2캠퍼스, 홍대 제2캠퍼스가 50명대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의 소수 인원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160위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161위서부터 175위까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동독여대가 30명을 유치해서 17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동독여대 외국인 유학생은 1년에 평균적으로 7.5명씩 정도 유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명대 유치하는 대학들 제주국제대, 극동대, 한양사이버대 그리고 40명대 중원대, 애원예술대 그리고 30명대 고신대, 금강대, 한국교원대 있습니다. 을지대, 원광디지털, 유원대, 동독여대학과 있고요. 숭실사이버대학이 되겠습니다. 30명대 미만으로 세종사이버대, 경동대 제4캠퍼스가 28명, 27명 유치해서 여기까지가 175위까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현황 한국대학들 176위서부터 19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이상 유치하는 대학 즉 1년에 5명 정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재적인원 기준이다 보니까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있는 인원이 20명대다 보니까 그걸 나누기 4로 하면 1년에 5명 정도 입학생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대학들이 176위서부터 180위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0명대 초반이 신한대, 한라대, 서원대, 지방에 있는 대학과 성공회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신학대, 영산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포항공대 16명 유치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분석은 별개로 한다고 했는데 포항공대는 학일과정도 없고 공동운영과정 없어요. 오로지 연수과정 16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 대구사이버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있습니다. 역시 한혜종과 더불어서 문화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14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양사이버대, 아시아연합신학대까지 해서 11명 유치하고 있고 10명 미만의 침내신학대학교가 9명 유치해서 19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대학 랭킹 191위서부터 200위까지 랭크인데 여기서는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9명을 유치하는 대학 한국체대, 차이과대, 서울사이버대, 8명 글로벌사이버대, 7명 유치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남대 제2캠퍼스, 6명 유치하는 대, 을지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5명 유치하는 대, 장신대, 그리고 4명 유치하는 대, 대전카톨릭, 광주카톨릭대학교. 즉 4명 유치한다는 것은 1년에 1명씩 외국인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거의 보기 힘든 대학들이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지금 별개입니다만 지금은 양적인 분석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대학 외국인 학생 현황 196위서부터 205위까지 부분입니다. 모든 대학들을 다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대학을 노크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외국인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입학에 노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순복음총회신학교, 수원가톨릭대, 부산디지털대, 국제사이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2명인 대학들이죠. 인천가톨릭중앙승과, 경운대, 경인교대, 영산선학대학교, 부산장신대, 감리교신학대, 호남신학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KC대학교. KC대학교도 역시 예전에 그리스도대학교죠.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이 많이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대 유학생 현황 한 명만 있는 대학들입니다. 즉 4학년까지 있는데 한 명만 있으니까 4년에 한 명씩 뽑을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카이스드나 유니스트에서는 꽤 그래도 외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스트입니다. 지스트 광주과학기술로는 한 명 학위 과정으로 와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지스트가 본인의 학생들은 뭐 캘텍이라든지 이러한 해외에 많이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비해서 외국인들을 받는 데는 좀 인색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추계예술대가 있죠. 한 명 외국인 학생이 학적을 갖고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국립대이면서 교대들이 보입니다. 춘천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목포교대, 공주교대 다 외국인 학생이 한 명씩 유치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을 보면 목포, 가톨릭, 대전신학대, 서울장신대, 한일장신대, 한복대 그리고 가톨릭 제2캠퍼스, 루터대, 인재대 제2캠퍼스 이와 같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이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 명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4년제 대학이긴 한데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들입니다. 충북의 꽃동네 대학교 종합순위 231명인데 없습니다. 대학 명칭이 바뀌었거나 폐교했던 거죠. 남서울대학교, 서울과기대, 초당대, 한밭대, 산업대에서 일반 대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 랭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폐교되었거나 외국인 학생이 없는 대학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의 235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랭킹을 다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 대학 한 대학 소중한 대학들인 만큼 전체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는 대학들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byte 해Alex환이 enf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